도깨비가 있는 책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이 뛰어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서당을 열어 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제자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비 자신은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과거를 보았으니 벌써 30년째였습니다. 한양에 갔다가 낙방에 센 잔을 마신 선비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째서 나는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걸까 실력이 없는 걸까 운이 없는 걸까 방 안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바람이나 쐬려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50세이니 이제는 과거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선비는 과거 준비를 하느라 보낸 세월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를 보는 거야 또 떨어지면 미련 없이 포기하자 선비는 나무가 우거진 숲을 거닐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선비는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선비는 앞만 보고 가다가 무엇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인가 했더니 괴짝이 땅에 묻혀 그 모서리가 뾰족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왠 괴짝이지? 선비는 괴짝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그 속엔 두툼한 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는 순간 예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다음 장을 읽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또 예 하는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군. 누가 이렇게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 거지? 책 속에 도깨비라도 숨어있나?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어김없이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책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오줌이나 누고 나와야겠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털 북숭이인데다 얼굴이 불그레 했습니다. 선비는 그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네, 이놈들 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느냐? 물러가지 않으면 광가에 신고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선비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 절 받으십시오. 하더니 선비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하인으로 거느린 적도 없는데 무슨 주인이냐? 선비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비님이 읽으신 책에 숨어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책장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선비님이 책장을 넘기는 순간 밖으로 나왔지요. 그렇다면 내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너희가 대답한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책을 가진 분이 저희의 주인입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 너만 남고 나머지 도깨비들은 그만 물러나거라. 도깨비들은 선비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선비가 명령한 도깨비만 남고 나머지는 몸이 작아지더니 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도깨비들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통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까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계속 떨어지고 말았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오너라. 그러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도깨비는 선비에게 대답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 돈을 받고 주인님 대신 다른 사람을 합격시켰더군요.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군. 선비는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내버려둬선 안되겠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라. 네. 도깨비는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 관리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서도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합격시키라고 일렀습니다. 수고했다. 그만 돌아가도록 해라. 예. 도깨비는 몸이 작아지더니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신비한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도깨비들을 움직여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만일 이 책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악의 소굴로 변해버리겠지. 선비는 책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선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었어요. 선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지난 과거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채점을 잘못하여 이제야 1등으로 뽑았지요. 관리들은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도깨비에게 매를 맞은 건지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 뒤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심술쟁이 형과 아우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어요. 형과 동생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형은 심술이 많고 욕심쟁이 인데 비해 동생은 착하고 욕심이 없었어요. 형은 밥을 얻으면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얻어온 밥도 빼앗아 조금도 남김없이 먹어 치웠어요. 그래도 동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배부르면 기분이 좋은지 빙글에 웃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밥을 얻어오다가 길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주웠습니다. 누가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갔지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동생은 금덩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동생이 들고 온 금덩어리를 보았어요. 야 너 그 돌덩어리 어디서 났니 형은 금덩어리인 줄 알면서도 돌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길에서 주웠어. 누가 잃어버렸나 봐. 그런데 형 이건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야. 주인을 찾아줘야 해. 너는 금덩어리와 돌덩어리도 구분 못하니?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야. 내가 버려야지. 형은 동생에게서 금덩어리를 베아 샀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형의 말대로 돌덩어리인가 보다. 동생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금덩어리를 내다 버리는 척 하다가 집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금덩어리가 굴러들어오다니 정말 재수가 좋은걸.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 하지만 내가 거짓 노릇을 그만두고 잘 살게 되면 동생이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로 속였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아예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형은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형은 동생 눈에 재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금덩어리를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장님이 장님이 된 동생은 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어요. 그러다가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길을 더듬더듬 헤맨 끝에 허름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빈집인가 봐 이 집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동생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벌렁 누웠습니다. 온종일 헤매 다니느라 고단했는지 곧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동생은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빈집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집이 구나. 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어서 숨어야겠다. 동생은 허둥지둥 일어나 벽을 더듬었습니다. 벽장 손잡이가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얼른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안에 앉아있자니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깨비들이 모였으니 바깥세상 얘기나 할까? 동생은 간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맙소사 이 집이 도깨비들의 소굴이었구나. 동생은 가슴을 졸이며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봤지만 그렇게 못된 사람은 처음 봤어. 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눈에 재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도망쳐버리더라고. 정말 지독하네.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었으니 그 동생은 얼마나 괴롭고 불편할까? 동생이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참 미련해. 장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불편하게 사니 말이야. 이 집 뒷마당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세 개만 따서 먹으면 눈이 환하게 밝아지지. 사람들이 곰보다 미련한 걸 이제 알았어? 고개 넘어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더라고. 그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밑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질 텐데 말이야. 아랫마을 에도 미련한 사람이 또 있어. 김부자 말이야. 외동 딸이 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딸이 왜 병에 걸렸고 어떻게 하면 깨끗이 나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 집 지붕 밑에 큰 지네가 뿜어내는 독 때문에 딸이 병에 걸린 거야. 지네를 잡아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이면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을 수 있지. 그것도 모르고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 헛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원. 그뿐만이 아니야. 그 집 장톡대 밑에는 금 항아리가 묻혀 있어. 그것만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집 하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평생 허드렐 일이나 하며 살고 있으니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지. 도깨비들은 방안에 빙 둘러 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동생은 벽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 뒤에 있는 마당으로 갔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서있었어요. 동생은 나뭇가지를 더듬어 복숭아를 땄습니다. 도깨비가 말한대로 복숭아 세 개를 먹으니 눈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고개 넘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루티나무를 찾으니 마을 한 가운데 있었어요. 동생은 어느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은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요. 한군데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느티나무 밑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느티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밑을 파괴했지요. 그러자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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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 마을을 떠나 아랫마을의 김부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김부자를 불러 말했어요.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김부자는 쫓아버리려다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진짜 있단 말인가 어서 해보게 김부자는 하인들에게 쇠집게를 구해달라고 하고 가마솥에 기름을 넣어 끓이라고 했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하인한 사람이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동생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밑에 큰 지네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정말 도깨비들의 말이 맞았어. 그렇게 동생은 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는가. 마땅히 갈 데가 없으면 우리와 같이 살게나. 김부자는 동생을 사위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동생도 좋다고 해서 그날로 장가를 들어 김부자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의 심술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노인에서부터 아기에 이르기까지 화 한 번 낼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어요. 싸움은 커녕 목소리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 대한 소문은 도깨비 마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심술 그진 도깨비들은 사람이 싸움을 안 하다니 보통 일이 아니네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일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낯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낯도깨비는 도깨비들 가운데서 가장 화를 잘 내는 포악한 도깨비 였습니다. 낯도깨비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내가 그 동네 녀석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오지. 낯도깨비밖에 없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깨비는 우리는 밤에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낯도깨비는 낮에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잖아. 도깨비들은 낯도깨비를 싸움 없는 동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낯도깨비는 마음 시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동네가 몹시 조용했습니다. 개 한 마리 짖지 않았어요? 이 동네는 개들도 저희끼리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낯도깨비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워서야 어디 사람 사는 마을인가? 지지고 붓고 싸워야 사람 사는 맛이 낯도깨비는 낯도깨비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싸움 부칠 만한 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불을 켜고 봐도 그럴만한 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 무턱대고 싸움을 붙이자 이렇게 생각한 낯도깨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농부 두 사람이 밭에서 쉬고 있었어요. 낯도깨비는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들의 논에는 낯도깨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곁에 와 있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키가 큰 농부가 뚱뚱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따 저녁때 우리 집에 오게 함께 바둑이나 한판 두세 이때 낯도깨비가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왜 때리나 내가 자네에게 섭섭한 일을 했는가 매를 맞은 농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낯도깨비는 다시 한번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렸어요. 그러자 조금 반응이 왔습니다. 이 사람아 왜 그래 키 큰 농부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낯도깨비는 희죽희죽 웃으며 키 큰 농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달아 석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못 참겠다는 듯 시뻘겋게 부은 얼굴로 키 큰 농부가 발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어쨌기에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뭐 어쩌고 어째? 이번에는 낯도깨비가 뚱뚱한 농부의 배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뚱뚱한 농부가 키 큰 농부의 멱살을 잡았어요. 날 쳤어? 낯도깨비는 키 큰 농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농부의 엉덩이를 찼어요. 그러자 농부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아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 흘렀어요. 싸움이 났어요. 아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싸움을 말리려고 두 농부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무슨 창피한 꼴인가 그만 싸우게. 낯도깨비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렸지요. 낯도깨비 낯도깨비의 매서운 주먹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때렸어요. 그렇게 되자 두 사람으로 시작된 싸움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점점 커져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떠나 할 것 없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낯도깨비가 거들지 않아도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동네가 되었군. 심슬구진 나토깨비는 피식 웃으며 동네를 벗어났답니다. 소금이 나오는 맷돌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라비는 아이가 여덟이나 되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호라비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이나 일구어 보려고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호라비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어느 외딴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호라비가 자기 사정을 말하자 주인은 호라비를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주인은 젊은 여자였어요. 호라비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라비가 아침상을 물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심부름 좀 해주실래요? 오늘 고개 너머에 장이 서는데 돼지고기 좀 사다 주세요. 호라비는 여인에게 돈 단량을 받아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인이 다시 호라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심부름을 하나 더 해주세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도깨비집이 나올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팔아주세요. 그곳에 가서 돼지고기 사세요. 시금 털털한 게 마주 맛있어요. 라고 외치면 도깨비라는 놈이 대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 돼지고기 값이 얼마요? 하고 물을 텐데 돈은 필요 없고 맷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도깨비는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자꾸 조르면 맷돌을 내어줄 거예요. 맷돌을 받아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호라비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도깨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도깨비 집 앞에 서서 돼지고기 사세요. 시금 털털한 게 아주 맛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도깨비 하나가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시금 털털한 게 아주 맛있다고? 그럼 어디 구경 좀 해볼까? 도깨비는 호라비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도깨비 집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호라비가 돼지고기를 보여주자 대장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얼마요? 호라비가 대답했어요.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맷돌을 호라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장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맷돌은 안 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맷돌이 갖고 싶어요. 호라비는 대장 도깨비에게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대장 도깨비는 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알았다. 알았다.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가져가거라. 대장 도깨비는 호라비에게 맷돌을 주었습니다. 호라비는 맷돌을 보자기에 싸들고 여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맷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맷돌은 보통 맷돌이 아니랍니다. 맷돌을 돌리며 돈 나와라 하고 말하면 돈이 나오고 집 나와라 하고 말하면 집이 나올 거예요.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다 나오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맷돌을 써야지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호라비에게 맷돌을 주었습니다. 호라비는 맷돌을 들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누렇게 뜬 얼굴로 방 안에 기운 없이 누워있었지요. 호라비는 호라비는 보자기의 싼 맷돌을 풀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배고팠지 아버지가 쌀밥과 고깃국을 줄게. 호라비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맷돌을 돌렸습니다. 밥 나와라. 그러자 정말 밥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고깃국 나와라. 호라비는 맷돌을 돌리며 또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고깃국이 나왔습니다. 맷돌 덕분에 온 식구가 쌀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호라비는 맷돌을 돌려 집도 얻고 땅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호라비에게는 욕심많은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은 호라비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너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며 어떻게 된 일이니? 형이 케어 물었습니다. 정직한 동생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신기한 맷돌을 나한테 빌려다오 내일 우리 논에 물을 심거든 일꾼들에게 따뜻한 국을 먹여야겠다. 착한 동생은 형에게 맷돌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튿날 형은 맷돌을 들고 논으로 갔어요. 논에서는 일꾼들이 구슬 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형은 맷돌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국 나와라! 그러자 뜨거운 국이 나왔습니다. 신바람이 난 형은 맷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렸어요. 그 바람에 국이 계속 쏟아져 나와 논에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펄펄 끓는 국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형은 서둘러 동생을 불렀습니다. 형님도 참 욕심을 부려 국을 잡고 나오게 하면 안되지요. 동생은 급히 맷돌을 멈추게 해서 다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에 사는 소금장수가 찾아왔어요. 죄송한 부탁 좀 해야겠습니다. 저한테 맷돌을 빌려주십시오. 소금장수는 소금이 없어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아내를 잃고 혼자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며칠째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라비는 딱 한 사정을 듣고 소금장수에게 맷돌을 빌려주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소금이 필요한 만큼 나왔을 때 반드시 맷돌을 멈춰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금장수는 맷돌을 배 안으로 가져가서 돌렸습니다. 소금 나와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눈처럼 하얀 소금이 맷돌에서 쏟아졌습니다. 소금장수는 신이 나서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자 배 안은 금방 소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소금장수는 맷돌을 멈추게 하는 법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나중에는 소금의 무게를 못 이겨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닷물이 잔 것은 맷돌이 지금도 바닷속에서 소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의 아내와 선비 옛날에 한 선비가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였지요. 고향을 떠나올 때 선비는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척들의 격려를 받으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선비는 날마다 꼼짝도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심지어는 뒷간에 가서도 공부만 생각했지요. 그래서 선비는 과거 시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생각과 달리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비는 굳게 맹세했어요. 다음번에는 꼭 장원 급제를 해서 부모님과 형제를 기쁘게 해주겠어. 선비는 이렇게 결심하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잠은 아주 조금만 자고 외출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선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원 급제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얼마 후 선비는 고향 집에 돈을 보내달라는 소식을 보냈어요. 돈이 있어야 책도 사고 끼니도 떼울 수 있었지요. 선비가 가지고 있던 돈은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고향 집에서는 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영문인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소식을 보낸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부탁한 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목이 빠지게 소식을 기다렸지요. 내 편지가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건가? 아니면 고향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구나. 선비는 이런저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도 군기를 밥 먹듯 하면서 공부에 열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고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선비는 가뭄으로 쩍쩍 마른 땅에 담비가 내리는 듯한 반가운 심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껏 부푼 마음으로 선비는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봉투를 뜯은 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야 돈은? 선비의 얼굴 가득 실망의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고향집에서 보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쁜 소식을 적어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과거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선비의 학비를 대다보니 농가밭을 다 팔아버려 이제는 집안 식구들도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여러 번 떨어진 바람에 지방까지 망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얼마쯤 오다 보니 커다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쉬었다 가야겠다. 선비는 연못가에 털썩 조져 앉았습니다. 아픈 다리를 쉬며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문득 선비의 마음에 어리석은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지방까지 망하게 만든 내가 무슨 낯으로 부모님과 형제를 대하겠는가 차라리 이 연못에 풍덩 빠져 죽는 편이 낫겠어. 크게 낙담한 나머지 선비는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몹시 슬퍼할 부모님과 형제의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어요. 사내 대장보로 세상에 태어나 부지런히 항문을 닫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쳐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더 살고 싶지 않구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자 선비의 얼굴이 화끈 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이 몹시 한심스러웠지요. 과거 공부를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 낫 낫 생각 했습니다. 선비는 또다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못을 바라보니 몹시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도 떠올랐지만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사내 대장부의 큰 뜻을 펼치리라. 마음을 다잡은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쥔 채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연못은 자신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한 자식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선비는 신발을 벗어서 연못가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선비의 신발은 다 헐어빠져서 너덜 거렸어요. 선비는 눈을 꼭 감고 연못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난데없는 천둥소리에 선비는 까물어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을 듯이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선비는 또 한 번 까물어치게 놀랐어요. 글쎄 연못한 가운데로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웬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선비는 넋을 잃고 말았어요. 아가씨는 몹시 신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벌써 저승에 온 건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선비에게 아가씨가 손짓을 했습니다. 아가씨의 낭낭한 목소리가 선비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선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재촉하듯 다시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라니까요? 선비는 그 아가씨를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도깨비면 어떻고 귀심인면 어떠냐? 나는 연못에 빠져 죽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죽어나 저리 죽어나 죽기나 너는 마찬가지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선비는 연못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어여쁜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갔지요? 선비는 어렵지 않게 아가씨 앞에 도착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질어질하며 눈앞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발밑에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꼭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선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앞이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선비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선비가 서 있는 곳은 놀랍게도 의리의리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옆에는 아까 만났던 어여쁜 아가씨가 서 있었지요. 몹시 놀란 나머지 선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끈뻑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가씨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선비는 여전히 기분이 얼떨떨했습니다. 연못 아래 이렇게 의리의리한 기와집이 있다니 정말 신기한 노릇이었지요. 아가씨는 선비를 낯선 방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선비는 주춤주춤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 방은 온갖 값진 가구들로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방 안을 휘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승이라는 곳이로구나. 그렇지만 선비는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멀뚱멀뚱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가씨가 선비에게 물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선비 같은데 무슨 괴로운 사정이 있기에 연못에 빠져 죽으려고 하셨나요? 다정함이 배어있는 아가씨의 목소리에 선비는 부끄러움도 잊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나는 과거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하찮은 사람입니다. 선비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아가씨에게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지요. 선비의 이야기를 다소곳이 다 듣고 난 아가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마음을 먹으면 되나요? 과거시험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선비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은 따스하면서 강한 느낌을 주었어요. 선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을 가고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힘내세요. 선비는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아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푹 쉬세요. 이곳은 저승이 아니랍니다. 저승이 아니라고요? 뜻밖의 말에 선비의 두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아가씨는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을 마련했어요. 또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하게 상을 차려서 선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비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태어나서 진수성찬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가씨는 또 매일같이 기름진 안주에 술상을 보아놓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가슴 속에서는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하고 계실까?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소식 한자 전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애가 타실까? 이런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선비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여 내년에는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세요. 아가씨의 마음 쌤 씀의 선비는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후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꼭 약속만 해주세요. 아가씨의 말에 선비는 두 손을 황급히 저었습니다. 내 어찌 은혜를 베푼 그대를 버리겠소. 걱정 마시오. 그럼 약속한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소. 그날부터 선비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노는 시간은 물론 잠자는 시간까지도 줄이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지요. 선비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이듬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선비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 했습니다. 내가 장원 급제를 했다오? 선비는 물론 아가씨도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기분 소식을 어서 부모님과 형제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선비는 하지만 망설이며 확실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 당신을 혼자 두고 가게 될 수가 있어서 꼭 돌아오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름 뒤 이 시간까지 틀림없이 돌아오겠소. 선비는 자신있게 약속했습니다. 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시면 큰 화를 입게 될 겁니다. 어서 고향집으로 떠나세요. 선비는 아가씨에게 인사를 한 뒤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가씨가 말한 대로 선빈의 집안은 살림이 넉넉해져서 잘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물어보았지요. 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너 때문에 논밭을 다 팔고 꼼짝없이 굶어죽게 되었을 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뒤주에는 쌀이 가득 차있고 헛간에는 뗄나무가 높이 쌓여있지 뭐냐. 게다가 문가방에는 보물이 가득 담겨있었지. 저도 어떤 고마운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열중하여 장원급제를 했지요. 장원급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선비의 아버지가 선비를 덥서 껴안았습니다. 장하다. 이제야 소원을 이루었구나. 모두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도우신게지. 선비의 장원급제 소식에 부모님과 형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선비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이온마을 사람들까지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선비에게 축하 축하 인사를 하고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먼 마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비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선비가 아가씨에게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아쉽지만 부모님과 형제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약속한 일이 있어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선비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올랐습니다. 그래 집 걱정은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부모님과 형제의 따스한 배웅을 받으며 선비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다시 아가씨를 만날 생각을 하니 선비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높은 고갯마루에 다다른 선비는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잠들어 있던 선비는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선비를 깨운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말 했습니다. 내게 당부할 당부할 말이 있어 뒤따라 왔다. 당부할 말씀이요? 네가 지금 가려는 곳이 저 산 너머에 있는 커다란 연못이 아니더냐. 아버지께서 그곳을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이를 드러내 보이며 씩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비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지금부터 이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나 또한 죽게 된다.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네가 연못에 도착하게 되면 그 아가씨가 너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때 너는 웃으며 반기는 그 아가씨의 얼굴에다 퇴퇴퇴하고 침을 세 번 뱉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가거라.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연못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어요. 마침내 연못가에 이르자 연못물이 갈라지고 넓은 길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나타났지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저야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는 도중 무슨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이상한 일? 네. 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만났소. 아버지께서는 분명 제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으라고 시켰지요? 그걸 어떻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지 않았지요? 아가씨는 선비에게 다그치듯 따져 물었습니다. 선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어요? 선비는 땅이 꺼져라 숨을 쉬고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 해도 내가 어찌 당신의 고운 얼굴에 침을 뱉겠소? 더구나 나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선비는 말을 급하게 쏟아내는 바람에 숨이 찰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요 우리 부모님과 내 형제가 잘 살게 된 것도 다 당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요. 절대 당신에게 나는 해를 끼칠 수는 없소. 그런데 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좀 전에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러더니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 것이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소? 하지만 아가씨는 눈물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랍니다. 이제야 저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까 당신이 오다가 만난 그 사람은 진짜 아버님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방금 당신이 만난 사람은 구렁이입니다. 세상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구렁이가 근데 왜 내게 나타난 것이오? 구렁이는 아버지로 둔갑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당신을 죽인단 말이오? 실은 저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연못에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며 천년 동안 살아온 진해입니다. 그럴 수가 천년 묵은 진해라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처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가꾸려 그럼 어서 이곳을 떠나 나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구렁이의 회방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곳에 떠나기 위해서는 제가 구렁이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구렁이가 회방을 놓는다고? 제가 싸우는 동안 방 안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밖으로 나온다거나 문틈으로라도 바깥을 내다보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알았어 몸 조심하시오 그렇게 방에서 기다리던 선비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가씨가 오지 않자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슬금슬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선비의 눈에 아가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가씨는 진의 발을 몸속에 숨기고 있었거든요. 선비가 문틈으로 내다보았을 때 아가씨는 발을 거의 다 감추고 맨 위에 왼쪽 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밖을 내다보시더니 아가씨가 왼쪽 겨드랑이에 매달린 진의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진의 발 하나를 감추지 못했고 감추지 못한 이 진의 발 때문에 당신에게 버림받게 되었군요. 내게 버림을 받게 되다니? 겨드랑이에 진의 발을 달고 있는 징그러운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선비는 심착하고도 다정하게 아가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만 진정해요. 나는 당신 겨드랑이에 달린 진의 발이 조금도 징그럽지 않소.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아가씨는 선비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선비와 아가씨는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도 아가씨를 몹시 반겼습니다.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가씨가 다소곳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의 부모님은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랐지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정말 우리 며느리란 말이냐. 아가씨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부모님은 아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선비네 집안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한때는 가난에 쪼들리며 셋으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했던 집이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답니다. 할아버지와 도깨비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밭을 일구고 떼나물을 내다 팔아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산 아래까지 반나절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외로웠어요. 가까이 지낼 만한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프로 새끼를 꼬고 있는데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내 집까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인가?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더니 다투고 집을 나왔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골은 너무너무 심심해. 껑충하게 큰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적적하던 잠인데 잘 왔소. 그래요? 그럼 저하고 말씀 좀 나누실까요? 목소리를 들으니 박서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부드러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럽시다.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럼 신뢰하겠습니다. 낯선 사나이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나이를 바라보았어요. 키가 무척 크고 덩치가 좋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김 영감이라고 하오. 저는 산속에 사는 도깨비라고 합니다. 예? 도깨비?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도깨비가 어디 함부로 사람을 해칩니까? 한번 사귀어 보면 우리처럼 재미있고 유쾌한 친구도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요. 도깨비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도깨비이지만 사람을 괴롭힐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혔어요. 영감님 이런 첩첩산 중에서 혼자 사시니 몹시 심심하시죠? 심심하긴 심심하죠. 하지만 당신 같은 양반이 가끔 찾아준다면 심심한 줄 모르고 지낼 것 같소.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대답이 만족스러운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이따금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지요. 좋은 말벗으로 지내봅시다. 도깨비는 털복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손을 맞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도깨비와 할아버지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가끔 오두막집을 찾아왔습니다.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심심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도깨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냇가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물에 비친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도깨비 얼굴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내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가다니 할아버지는 문득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도깨비와 사귀면 오래지 않아 도깨비처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일 났네. 나도 머지않아 도깨비가 되겠는걸.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은 생을 도깨비가 되어 살다니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깨비를 만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한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궁리 했습니다. 도깨비를 쫓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됐어. 도깨비 녀석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날 밤 오두막집으로 도깨비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그동안 지낸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며칠 전에 말이요.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놀러와. 내게 더문이 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소? 글쎄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나?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오. 천하의 도깨비에게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니. 엉뚱한 소리 말라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깨비는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 맞지요? 할아버지가 다그치듯 묻자 도깨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뭔데? 할아버지는 다가 앉았습니다. 도깨비가 대답했어요. 돼지피 돼지피는 아주 질색이야. 도깨비는 피를 보기라도 한 듯 이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깨비도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나는 말이요? 할아버지는 대답할 말이 궁에 눈만 끔벅 끔벅 하다가 나는 세상에서 돈이 가장 무섭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참 별일 다 있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대부분 돈을 좋아하던데 난 돈이 무서워 이 깊은 산속에 숨어 산다오. 할아버지의 말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돼지를 기르는 박서방을 만나 돼지피 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박서방이 물었어요. 영감님 돼지피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빙글에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할아버지는 오두막집 앞을 지나는 산길에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동의를 놓았어요.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가 놀러 왔습니다. 도깨비는 길에 뿌려진 돼지피를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돼지피를 피해 급히 오두막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감님 도깨비는 몸서리치며 방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방문 앞에는 동의가 놓여 있었어요. 도깨비는 동의에 걸려 나뒹굴었습니다. 동의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피가 엎질러져 도깨비는 피를 흠뻑 뒤집어섰습니다. 도깨비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피투성이 몸으로 벌떡 일어나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어요. 도깨비 친구 미안하네. 이튿날 밤 할아버지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구지? 도깨비가 다시 올리는 없고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깨비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영감님도 혼 좀 나시오.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고서 어깨에 짊어진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했지. 에라 돈벼락이나 맞아라. 도깨비는 도깨비는 자루에 담긴 것을 방안에 쏟아 부었습니다. 돈이 방안에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는 돈더미에 파묻혀 겨우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꼴 꼴 좋다. 평생 무서운 돈하고 함께 살아라. 도깨비는 뾰루통한 얼굴로 한마디 내뱉고는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쎄쎄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좋은 친구를 잃었어. 할아버지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내다보며 힘없이 중얼 거렸답니다. 도깨비와의 흥정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목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마목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어요. 날마다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고 싶어 하지만 강물이 깊고 물살이 새서 물에 들어가기 겁나. 마목은 강에서 고기를 잡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보다는 낚싯대를 써서 고기를 잡았지요. 어느 날 마목은 강가로 나가 낚시질을 했습니다. 한나절을 앉아 있었지만 겨우 붕어 몇 마리를 낚았을 뿐이었어요. 큰 잉어를 잡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걸리네. 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마목은 낚싯대를 챙겨들고 강가를 떠났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했어요. 마목은 고개를 넘다가 길에서 이상한 돌을 주었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데 파란 빛이 났습니다. 희한한 돌이네. 집에 가져가야 겠다. 마목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니 밤이 되었어요. 마목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마목은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왜 이리 시끄럽지? 어디 불이라도 났나? 마목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지? 마목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깥이 이처럼 시끌벅적 한데 집안 사람 가운데 내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지?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걸까? 마목은 궁금함을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지요? 소란을 비워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깊은 산에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예? 도깨비들이라고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집안 식구들에게 들리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목 대장군님께 볼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대장군 이라뇨? 저희 도깨비들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압니다.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대장군이 되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실 뿐입니다. 저희가 대장군님을 찾아온 것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입니다. 오늘 길에서 주우신 파란돌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대장군님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파란돌은 왜 돌려달라는 거죠? 네, 파란돌은 우리 대장입니다. 어쩌다가 돌로 변해버렸는데 우리가 가져가 신통력을 부려 도깨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의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마목은 도깨비들의 정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도깨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소. 돌로 물기를 막아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지요. 한 시간 뒤에 강가로 나와보세요. 말을 마친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목은 한 시간 뒤에 강가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 도깨비들은 벌써 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을 쌓아 물기를 막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어장에 몰아넣어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께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 마목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고마웠어요. 마목은 도깨비들에게 파란 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장을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내가 메밀묵을 쏘아다 줄 테니 오늘 저녁때 어장에 모이도록 해요.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깨비들은 강 어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마목이 메밀묵을 수어 소재 들고 오자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도깨비 가운데는 조금 늦게 와서 메밀묵을 맛보지 못한 도깨비도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잔뜩 심술이 나서 자기가 쌓은 돌을 빼내버렸어요. 그러나 워낙 큰 어장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데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와 흥정을 벌인 소년 마목은 뒷날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고 대장군이 되어 전라도 병마절도사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는 매일같이 남의 집에 가서 하루종일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해야만 새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집을 나서면서 오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어야 한다. 누가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함부로 열면 안 돼? 오누이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와서 엄마라고 하면 손을 만져본 다음에 엄마 손이 맞으면 열어줘야 해? 엄마가 또 한 번 단단히 일렀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희 걱정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이따가 맛있는 떡 많이 가지고 올게. 엄마는 오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누이는 집을 나서는 엄마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 했습니다. 엄마는 오누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그날 엄마는 고개를 열 넘어 어느 부잣집으로 품을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부잣집은 잔치 준비로 떠들썩 거렸습니다. 엄마는 그중 떡방아 찢는 일을 맡았어요. 엄마는 하루종일 떡방아 를 찌웠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열심히 떡방아 를 찌우면서도 엄마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일이 끝나면 맛있는 떡을 얻어 오누이에게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절로 신바람이 났지요. 부지런히 일을 끝낸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오누이에게 주려고 떡 아홉 개를 보자기에 쐈습니다. 이 떡 이 떡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부잣집을 낳은 엄마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날이 벌써 어둑어둑 해지고 있었지요. 떡을 받아들고 기뻐할 오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떡을 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엄마가 꼬불꼬불 첫째 번 고개를 막 넘을 떼었습니다. 호랑이가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나타나서는 엄마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호랑이는 험상 굳은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보자기에 싼 것이 무엇이냐 이리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고 말테다 호랑이는 무섭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호랑이의 말에 엄마가 깜짝 놀라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요. 엄마는 아까보다 걸음을 서둘러 꼬불탕 꼬불탕 둘째 번 고개를 넘었습니다. 떡 하나를 받아 맛있게 먹은 호랑이가 다시 쫓아와 엄마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떡 하나 주면 앉아먹지. 엄마는 할 수 없이 다시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꼬불안 꼬불안 또 한 고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엄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엄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아홉번째 고개를 넘어서면서 호랑이에게 마지막 남은 떡을 마저 주었습니다. 기운이 빠진 엄마가 열째번 고개를 넘어설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호랑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러나 엄마에게는 떡이 없었습니다. 오누이에게 주려고 처음에 떡 아홉개를 보자기에 싸왔지요. 엄마가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에게 하나씩 주었으니 떡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진 떡이 없다. 네가 다 빼앗아 먹지 않았니. 그러자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무섭게 으르렁 거렸습니다. 떡을 안 내오면 할 수 없다. 너를 잡아먹는 수밖에. 엄마는 깜짝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집에서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오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하지만 호랑이는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엄마를 윽박 찔렀지요. 결국 호랑이는 오누이의 엄마를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오누이의 엄마는 고개 하나를 남겨두고 안타깝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해친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의 머리수건을 둘러쓰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려는 속셈이었지요. 호랑이는 문을 뚝뚝 두드리며 오누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어요. 오누이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서 어서 문을 열어라. 엄마가 돌아왔다. 그제야 오누이는 잠을 깼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엄마가 오셨나봐.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누구인지 확인부터 해야지. 오누이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귀를 종글 세우고서 오빠가 물었어요. 누구긴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단다. 맛있는 떡을 많이 싸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다오. 호랑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오빠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문을 열지 않고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오누이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문을 절대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뜨끔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얘야 너는 엄마 목소리도 잊었니? 엄마가 하루종일 일했더니 힘들어서 목이 쉰 거야.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라면 문틈으로 손을 밀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엄마 손이 왜 이래?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 문 밖에 호랑이는 애가 탔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너희들은 엄마 손도 못 알아보니 얼른 가서 씻고 올 테니 다시 보렴. 온 의가 속지 않자 호랑이는 옹달샘으로 달려가 아빠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 뒤 곱고 하얀 밀가루를 발랐지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속아 넘어가 문을 열겠지.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다시 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오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란다 어서 문 열어라. 이번에는 호랑이가 그럴 듯하게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 냈습니다. 오누이에게는 그 목소리가 꼭 엄마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오누이는 목소리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우리 엄마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자신있게 아빠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자 보렴 엄마 손 맞지? 문틈으로 들이민 호랑이의 앞발은 밀가루를 발라 보송보송 했습니다. 희고 만질만질한 게 엄마 손 이지? 응 맞는 것 같아. 불쌍한 오누이는 그만 호랑이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엄마가 왔는 줄 알고 기뻐서 걸어잠 갔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 성큼 들어서는 엄마를 보고 오누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옷은 엄마의 것이었지만 생김새가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엄마로 모습을 꾸민 호랑이였 으니까요. 오누이는 겁에 질려 서로 손을 잡은 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음흉한 웃음을 짓고서 호랑이는 오누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어요. 엄마가 맛있는 떡을 주마 그때 오빠가 재빨리 꾀를 냈습니다. 엄마 동생이 똥이 마려워 못 참겠대요. 뭐 똥이 마렵다고 그럼 방에다 누워라. 안 돼요 방에다 똥을 넣으면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러자 호랑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했습니다. 그럼 뒷간에 가서 얼른 두고 와 빨리 와야 한다. 네 제가 얼른 데리고 다녀올게요. 오빠는 누이의 손을 잡고 냉큼 일어섰습니다. 오누이는 손살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호랑이는 그 사이 부엌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먹을 게 있는지 찾는 눈치였어요. 오누이는 호랑이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얼른 뒷뜨로 돌아가 숨을 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숨을 꽃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누이의 눈에 커다란 감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감나무는 오물가 옆에 우뚝 서 있었어요. 오누이는 오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네님을 다해 감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이곳이라면 우리를 잡으러 오지 못할 거야. 그때 오누이가 달아난 것을 알아차린 호랑이는 뒤뜰로 쫓아 나왔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호랑이가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어디 숨었지? 그러다가 우물에 숨었나 하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좋아했지요. 낚시로 낚아낼까 아니면 조리로 건져낼까?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오누이로 착각한 겁니다.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누이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번쩍 들더니 위를 보았습니다. 이제 찾았군. 시퍼런 불길이 번쩍거리는 눈으로 호랑이가 쳐다보자 오누이는 움찔 몸을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내발로 힘껏 나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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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들아 너희는 그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거야 식은 죽 먹이지 발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얼른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말을 고지 듣고서 부엌 그로 가서 발바닥에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나무에 오르려 하자 쭈르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너희는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우리는 발에 들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이번에도 그 말을 곧이 듣고서 윤기가 나도록 들기름을 발바닥에 바르고 왔습니다. 역시나 쭈르르 미끄러져 엉덩방아만 찢었지요. 호랑이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고 있던 누이가 오빠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어 자국을 내어 딛고 올라오면 될 텐데. 그런데 어쩌지요? 귀가 밝은 호랑이가 그만 이 말을 들었지 뭐예요? 그렇구나. 호랑이는 달려가서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오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헌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러자 동아줄이 다시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억울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를 살리시려거든 헌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조금 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정말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동아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동아줄이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동아줄이었거든요.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던 호랑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떨어진 곳은 수수밭이었어요. 길쭉한 수수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는 수수에 엉덩이를 찔려 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수밭이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는 거랍니다.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누이가 도착한 곳은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느님이 착한 오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느님은 오누이를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너희 오누이는 이제부터 여기서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하라. 그래서 오빠는 낮을 환하게 밝히는 해가 되고 누이는 어둑어둑한 밤을 비추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누이는 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빠와 바꾸어 낮에 해가 되기로 했습니다. 누이는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지요. 낮에는 북적북적 사람이 많아 누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누이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게 눈부신 빛을 마구 비추었답니다. 오누이의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서 구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하늘에 머물며 해와 달이 잘 있는지 곁에서 늘 지켜본답니다. 양초를 먹은 사람들 옛날에 송선비라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송선비는 서울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물건이 눈에 띈 겁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송선비는 차마 만져보지는 못하고 물건을 파는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양초라는 것입니다. 등잔불, 호롱불처럼 저것만 켜놓으면 캄캄한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진답니다. 오히려 등잔불이나 호롱불보다 더 밝지요. 저것이 서양 등잔불이란 말이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송선비는 양초라는 것을 처음 본 터라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면 생색을 낼 수 있겠다 싶어 시골 마을로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 자랑을 실컷 한 다음 양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송선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 와 귀한 물건이라고 양초를 주는데 생겨먹은 게 요상하게 생긴 데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송선비가 그만 서울 자랑만 하다가 양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말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송선비에게 양초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 반나절 양초를 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하나씩 들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옥신각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훈장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을 테니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요.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들고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송선비에게서 받은 양초를 내밀며 이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인 겁니다.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훈장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훈장 생각에는 그 양초가 말린 물고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건 먼 바다에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를 말린 거라오. 서울 사람들만 먹는 귀한 물고기지요. 뱅어요?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네요. 훈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습니다. 한 번 하기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극기야 한 사람이 뱅어국 잔치를 하자고 제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훈장은 양초를 부인에게 주면서 국을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훈장 부인도 처음 보는 물건이라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양초를 넣어 끓인 국을 훈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훈장이나 마을 사람들 표정이 썩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활건 고춧가루 물에 양초 조각이 서너 개 떠 있고 희멀건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 도무지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어보자 훈장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이라며 먹기를 계속해서 권했어요. 훈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꾸역꾸역 양초로 만든 국을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구경을 갔던 송선비가 양초를 가지고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송선비가 훈장에게 양초를 선물하려고 소매 안쪽에서 양초를 꺼내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송선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잘 먹었네. 서울 사람들이나 먹는 귀한 뱅어를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호강을 하고 있네 그려. 송선비는 마을 사람의 말이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양초를 준 기억은 있지만 물고기를 준 기억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송선비는 그제야 양초를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뱅어가 아닙니다. 그건 밤에 불을 켜는 양초라는 것입니다. 등잔불처럼 어두운 방 안에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만 서울구경 자랑만 늘어놓고 그걸 말하지 못했으니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송선비의 말을 듣고 훈장은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른척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낭패를 보게 했으니 미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배가 아프다며 방 안에서 일이 뒹굴고 절이 뒹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훈장도 속이 살살 아파왔는데 훈장 체면에 경박하게 뒹굴 수는 없었어요. 훈장은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방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 뒹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불을 끌어 내까로 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 훈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면서 아른체하고 낭패를 보게 한 것은 괘씸했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겨를이 아니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몸안에 붙은 불을 꺼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토끼 꽁지 빠지듯 불이 났게 내까로 달려갔습니다. 그라고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내까에 풍덩풍덩 뛰어들었지요. 오후부터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까지 누구도 내까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별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디나 다를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초녀녁 밤에 냇물 위로 사람 머리만 둥둥 떠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도깨비들이 때로 그런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곤 나그네는 부랴부랴 담배통을 꺼내 담배를 꼭꼭 채워넣고는 불을 켰습니다. 도깨비들이 담배불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러자 냇가에 머리만 내놓고 있던 훈장과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또 한 번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네. 저놈이 불을 붙일 수 없게 모두들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자고 훈장을 비롯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물속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담배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정말이네. 나그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자기 갈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답니다. 저승의 곡간 옛날 옛날에 젊은 사토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별다른 탈 없이 고을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딱히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토의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사토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무릎까지 꿇고 오는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승사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토의 영혼을 빼내 길을 나섰어요. 얼마 후 염라대왕 앞에 도착한 사토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정을 냈습니다. 염라대왕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사토를 내려다 보았어요. 듣고 보니 내 사정도 딱하구나. 내 이번 한 번만 너의 사정을 들어 살려줄 터이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 늙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하도록 하라. 사토는 염라대왕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승사자와 함께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앞서가던 저승사자가 사토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살아서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인사 치료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승까지 길 안내하는 삭스를 내어라. 사토는 저승사자의 느닷없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저승에 오는 바람에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저승사자가 쯧쯧 혀를 짜며 사토를 커다란 곶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곶간은 사람들이 이승에서 남에게 은덕을 베풀 때마다 그만큼의 재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내 몫의 곶간에서 재물을 꺼내 삭스를 내어라. 저승사자는 말을 마치고는 사토의 등을 곶간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사토는 저승사자가 시키는 대로 곶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사토의 곶간은 달랑 집 한 단 뿐이었습니다. 그 집단은 사토가 어렸을 적에 애 낳으려는 여인에게 깔개가 없는 것을 보고 급히 갖다 주었던 집단 이었어요. 사토는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승사자가 사토에게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이승에서 남을 돕는 일은 하지 않고 제 뱃속만 차렸구나. 그러고는 사토를 다른 곶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곶간은 내 고울에 사는 덕진이라는 여인의 곶간이니라. 그 여인은 세상에서 쌓은 덕이 많으니 곶간 역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급한 대로 덕진의 것을 빌려 쓰고 이승으로 가거든 갚도록 하거라. 사토는 이제 살았다 싶어 서둘러 덕진의 곶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의 말대로 덕진의 곶간에는 쌀가마와 돈이 그득했어요. 이렇게나 많이 쌓여있더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사토는 마음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승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했던 지라 덕진의 곶간에서 쌀 삼백섬을 빌려 저승사자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세상에 나가거든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또가 거듭 다짐을 하자 저승사자는 그제야 사또를 이승으로 데려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무사히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사또는 서둘러 광가로 나가 하인을 시켜 덕진이 사는 곳을 알아보라 명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강가 나루터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 주막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이 구려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마음 시착 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사또가 찾으려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 이었어요. 사또는 가난한 선비로 변장하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덕진의 얼굴을 보니 소문대로 덕이 있어 보이고 몸가짐도 가지런하다 생각했어요. 며칠 뒤 사또는 또 덕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돈 열량을 빌렸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또는 달고지에 쌀 삼백섬을 싣고 덕진의 주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모 자네에게 빚진 열량하고 쌀 삼백섬이네. 그 말에 덕진은 어리둥절 열량은 빌려준 기억이 있으나 쌀 삼백섬은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덕진은 사또가 가져온 쌀을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는 척 그냥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덕진이 한사코 받기를 거절하자 사또는 그제서야 저승에 갔던 일과 그곳에서 덕진의 곳간에 있는 쌀 삼백섬을 저승사자에게 준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저 역시 사또님의 호의를 고맙게 받겠습니다. 대신에 그 삼백섬의 쌀로 강의 다리를 하나 놓아주십시오. 덕진이 말한 강은 다리가 없는 까닭에 배를 타고 건너야 했고 장마라도 들면 그나마 건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려면 여간 애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또는 또 한 번 덕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내 그대의 뜻대로 다리를 놓아주겠네. 사또는 덕진의 말대로 강에 튼튼하고 넓은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덕진 다리라고 붙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덕진 다리 덕분에 쉽사리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덕진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의 아름다운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 옛날 어느 숲속에 꾀꼬리와 뻐꼬기 따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기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싸우는 겁니다. 하루 이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싸우니 지겨울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꾀꼬리가 뻐꼬기와 따옥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재판을 받아보자. 재판이라고? 누구한테 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자 따옥이가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황새가 지혜롭고 무슨 일이든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황새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어때? 황새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목소리가 좋은지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거야. 그래 좋아 시간은 내일 모레가 좋겠어. 꾀꼬리와 뻐꼬기는 따옥이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누가 심판을 하든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따옥이는 달랐습니다. 막상 황새에게 심판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꾀꼬리나 뻐꼬기보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든 꾀꼬리와 뻐꼬기를 이겨야 하는데 따옥이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옳지 그 방법이라도 써야겠다. 다음날 따옥이는 황새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잡아 바가지에 가득 담아 황새를 찾아갔어요. 황새는 고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황새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황새는 따옥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탁이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보아 하겠군. 황새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따옥이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따옥이는 바가지 가득 개구리 우렁이 지렁이를 가득 담아왔지 뭐예요. 황새는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보자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황새는 따옥이의 정성이 흐뭇하여 물었어요. 그래 부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따옥이가 바가지를 내밀며 대답 했습니다. 먼저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황새님. 따옥이가 바가지에 가득 담긴 먹이를 내밀자 황새는 짐짓 점잔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나 그래. 성의는 고맙게 받아두지. 그런데 뭘 부탁하러 왔다고?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저와 꾀꼬리 뻐꾸기가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목소리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합에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이냐? 내일 오후 저와 꾀꼬리 뻐꾸기가 공정하신 황새님을 찾아와 목소리를 겨룰 때 제 목소리가 가장 좋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아니지만 너의 정성을 보아서 내 힘을 써볼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감사합니다. 황새님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시합이 있는 날이 밝았어요. 꾀꼬리와 뻐꾸기 따옥이는 황새 집에 모였습니다. 황새님은 공정하고 지혜로우시니 저희들 중에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누구부터 목소리를 뽐내볼 테냐? 황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꾀꼬리가 나섰습니다. 꾀꼬리는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황새의 얼굴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가벼우니 어디에도 쓸데가 없구나. 이번에는 뻐꾸기 차례였습니다. 뻐꾸기는 목청을 가다듬고 최대한 감정을 실어 뻐꾸 뻐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황새는 이번에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너무 슬프고 쓸쓸하구나. 뻐꾸기는 황새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따오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따오기는 굵고 우렁찬 목소리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따오기는 꾀꼬리처럼 옷곳을 굴러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니었고 뻐꾸기처럼 감정이 담긴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황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우렁찬이 정군의 목소리구나 대장부의 기상이 담긴 목소리야 하고는 따오기의 편을 들어준 듯 아닌 듯 애매모호한 심판만 내렸답니다. 지금도 개꼬리와 벚꽁이와 따오기는 황새의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싸우고 있답니다. 신기한 굴 옛날 옛날에 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늙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땅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일구어도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을 지주에게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생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해 늙은 아버지마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덕이는 아버지에게 흰 쌀죽을 수어드리려 했으나 항아리 속에는 보리가 조금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아랫마을 아는 집을 찾아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아서 그러니 쌀 좀 구워주세요. 우리 집도 쌀이 다 떨어졌지 뭐야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집주인은 콩을 한 대빡 퍼주었습니다. 그것이나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덕이는 배고픔과 피곤에 지쳐 바위에 의지한 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백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 덕이를 깨웠습니다. 딱 하기도 하지 콩을 가지고 야어찌 알른 아버지에게 죽을 써드리겠느냐 못된 지주놈 이사를 다 빼앗아 갔구나. 노인은 덕이의 머리를 쐬다듬어 주었습니다. 덕이는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말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세요? 나는 이 산으로 간다. 예야 좋은 수가 있다. 이 콩을 가지고 초롱꽃이 핀 굴 속에 가서 밥을 지으면 쌀밥이 되는 수도 있단다. 쌀밥이라는 말에 놀란 덕이가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덕이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전설이 있었으나 초롱꽃은 마음이 작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더라. 그동안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있으면 초롱꽃을 찾아보려 무나. 덕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깨끗이 쓸라는 아버지 말씀을 그날만은 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덕이는 몇 번이나 뉘우치면서 마당을 깨끗이 쓸고 뒷산으로 올라가 초롱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롱꽃은 먼 곳이 아닌 바로 덕이가 사는 집 뒤 작은 굴 앞에 피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얼른 콩을 갈아 가마솥에 앉히고 굴 앞에 가서 저를 세 번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콩이 하얀 찹쌀밥으로 변했습니다. 그 밥을 먹은 아버지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부터는 그 굴 속에서 밥을 지으면 나물죽도 쌀밥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기한 소문을 들은 게으름뱅이 늙은이가 몰래 굴을 찾아와 훔친 쌀 하나를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마솥 안에 말똥만 하나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백발 노인이 게으름뱅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만 공짜로 얻어먹는 내게는 말똥도 과하다. 이렇게 꾸짖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후로 마음씨 착한 덕인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나쁜 토끼와 착한 호랑이 옛날 어느 날 호랑이가 두부 일곱 모를 함집 하게 담아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동이가 필요한 호랑이는 두부와 물동이를 바꾸러 바꾸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모양의 물동이가 좋을까 생각하며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산에서 토끼 한 마리가 깡충 깡충 뛰어왔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따스한 호랑이와는 달리 토끼는 매우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약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만나자 신이 났습니다. 가만 있자 오늘은 저 호랑이를 어떻게 골려준담? 머리를 서너 바퀴 굴린 토끼는 먼저 호랑이에게 넙죽 인사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지금 어딜 가셔요? 음 토끼로구나 나는 이 두부를 물동이랑 바꾸러 간단다. 물동이가 필요하거든. 그러세요? 그런데 아저씨 함재박에 있는 두부는 몇 모나 되나요? 토끼는 호랑이가 들고 있는 함재박을 보며 물었습니다. 일곱 모란다. 아 일곱 모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저도 그것 좀 봐도 될까요?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토끼의 속셈이 뭐한지도 모르고 함재박의 두부를 토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토끼는 두부를 소리내어 새기 시작했어요. 한모 두모 세모 네모 다섯모 여섯모 일곱모 맞네요. 일곱모군요. 그런데 호랑이 아저씨 또 뭐냐 물동이와 바꾸려면 두부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물동이는 하나인데 두부는 일곱 모나 되니 일곱 배예요. 아저씨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탈의예요. 좋긴 뭘 호랑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아저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두부 한모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부가 먹고 싶으냐? 예 아저씨 그래 그러마 마음씨 착한 호랑이는 두부 한모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두부를 받자마자 날름 한입에 먹어 치웠어요. 두부를 맛있게 먹어 치운 토끼는 호랑이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요 호랑이 아저씨 두부 너무 맛있어요 한모 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라 호랑이는 다시 두부 한모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이번에도 얼른 먹어 치웠어요. 그리고 혀끝으로 입가를 싹싹 핥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맛있어요. 돈이 있으면 꼭 한모만 더 사먹고 싶어요. 그런데 제게 돈이 없으니 어떡해요? 토끼는 살살 꼬리를 치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가여웠어요. 그렇게도 먹고 싶으냐? 여기 있다. 한 개 더 먹어라. 호랑이는 두부 한모를 또 주었습니다. 토끼는 얼른 받아서 이번에는 한 입에 먹어 치우지 않고 야금야금 혀로 굴리며 먹었어요. 토끼는 그러고는 또다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아저씨는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두부를 벌써 세모나 내가 먹었잖아요? 그렇지 세모를 먹으나 더 먹으나 본래대로 일곱모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게 돈이 생기면 갚아드릴 테니 두부를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호랑이는 작고 귀여운 토끼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요리조리 잘도 속여 남은 두부 네모 가운데 세모를 더 먹어버렸어요. 호랑이의 함지박에는 두부가 한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토끼는 제 볼일을 다 보았다는 듯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마음시착한 호랑이는 토끼와 헤어진 뒤 두부 한모가 든 함지박을 들고 온기전으로 가서 작은 물동이와 바꾸었습니다. 작은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가던 길에 호랑이는 아까 그 토끼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두 번이나 만나네요. 그런데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어 아까 그 두부하고 바꾼 물동이지 그거 재미있게 생겼네요. 한번 만져볼게요. 호랑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작은 물동이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물동이를 받아들고 뱅글뱅글 굴리며 두드려 보았어요. 아저씨 이 물동이에서는 참 묘한 소리가 나네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요? 그야 물동이에서 나는 거겠지. 물동이에서 난다고요? 토끼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두드려서는 안 된다. 물동이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단다. 아저씨는 그런 것쯤은 저도 알아요. 걱정 마세요. 토끼는 아까보다도 더욱 세게 두드렸습니다. 왜 그렇게도 남의 말을 안 듣니? 두드리면 안 된다니까. 토끼는 정말 좋은 소리가 난다고 중얼거리면서 작은 물동이를 밀었습니다. 결국 물동이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마음씨 좋은 호랑이도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높이 들고 토끼를 잡으려 했지요. 하지만 토끼는 옆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호랑이는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토끼는 숲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면서도 토끼는 호랑이를 더 놀려 먹을 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토끼는 냇가로 달려가 얼른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호랑이가 달려오자 토끼는 꼬리를 물속에 담근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호랑이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물속에서 눈을 감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몰라요 저는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먹이감인 줄 알고 달려든 단 말이에요 아저씨도 들어와서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요 호랑이는 갑자기 물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엉금엉금 물속으로 들어가 긴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눈을 감았지요 그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꼬리가 무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몰래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 꼬리는 마침내 물속에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뒤늦게 호랑이가 꼬리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심술구진 토끼는 호랑이가 물속에서 꼼짝도 못하자 배꼽을 잡고 웃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목을 졸았습니다. 토끼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토끼의 몸은 이미 공중으로 공중으로 둥둥 떠올라 가고 있었지요. 커다란 독수리가 발톱으로 토끼를 힘껏 채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랍니다. 거북이와의 줄다리기 옛날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그 거북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코끼리 하마 나 우리 셋이 최고야 우리는 힘이 똑같거든 코끼리와 하마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거북이가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북이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좋아. 내 힘을 보여주겠어. 거북이는 숲으로 코끼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나왔어. 코끼리는 거북이의 말이 어이가 없었지요. 너 누구한테 친구라는 거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녀석이. 코끼리의 말에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응 길고 짧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해서 누가 더 힘센지 겨뤄보자. 코끼리는 화가 나 씩씩 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마. 거북이는 굵고 긴 덩굴을 자르더니 한쪽을 코끼리에게 주며 말했어요. 난 저쪽에서 반대쪽 끝을 잡고 있을게. 내일 아침에 줄이 흔들리면 잡아당기기 시작해. 줄다리기에서 비기면 우리는 서로 친구인 거야. 좋아. 내일 거북이 네 코를 답작하게 해주마. 코끼리는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나머지 덩굴 한쪽을 잡고 강으로 갔어요. 이봐 친구 나왔어. 하마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누구더러 친구래 조그만 거북이 주제에 하마의 말에 거북이가 말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내서 누가 더 힘센지 겨뤄보자. 그래 해보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지. 거북이는 덩굴 한쪽을 하마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줄이 흔들리면 잡아당기기 시작해. 줄다리기에서 비기면 우리는 서로 친구야. 좋아. 하마도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북이가 줄을 흔들자 코끼리도 하마도 얼른 줄 한쪽 끝을 잡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루종일 잡아당겨도 생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그동안 음식도 먹고 푹 쉬었지요. 저녁때가 되자 거북이는 칼로 줄을 댕강 잘랐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도 하마도 철퍼덕 나동그라졌어요. 거북이는 코끼리에게 갔습니다. 코끼리가 아픈 다리를 문지르며 말했지요. 네가 힘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 네 말이 맞아. 우린 힘이 똑같아. 이제 우린 친구야. 거북이는 하마에게도 갔습니다. 하마도 아픈 머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몸집이 크다고 힘이 센 건 아닌가 봐. 네 말이 맞아. 우린 힘이 똑같아. 이제 우린 친구야. 이제 셋은 서로 친구라고 부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귀신 잡는 청년 어느 고울에 용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살았습니다. 성격이 걸걸하고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산 넘어 사는 친척집에 볼일이 있어서 전날 저녁 동네 앞 개울에서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이라 고요 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고개를 터벅터벅 넘어 가노라니 길 옆에서 뭔가가 푸드덕 푸드덕 했습니다. 용덕이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 나는 곳에 신경을 모았어요. 살펴보니 새 그물에 커다란 꿩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용덕이는 이것 봐라 하고는 그물에 걸린 꿩을 풀어서 왼팔 옆구리에 낀 뒤 물고기를 그물에 넣어두었습니다. 꿩 대신 물고기라도 그물 임자가 가지라는 것이었지요. 용덕이가 꿩을 가지고 고개 넘어 사라진 뒤 그물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엇이 걸렸나 하고 그물을 들춰보았어요. 그런데 새를 잡으려 쳐놓은 그물에 난데없이 물고기 한 마리가 은빛 비늘을 번뜩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그물 임자는 도깨비들이 장난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뭔가가 금방이라도 뒤통수를 내리칠 것 같았어요. 그는 홍겁을 하고 동네로 다름질 쳐 내려왔습니다. 동네 어기에서부터 그물 임자는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비늘이 번쩍이는 물고기를 보고는 귀신 중에도 큰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하다며 수금대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동네 어른들은 큰 병고가 일어날 징조라고 결론을 내린 뒤 산신령을 모신다는 건너마을 신장 할미를 찾아갔습니다. 신장 할미는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령님께 물어본다고 방울을 달랑달랑 흔들고 조그만 부채를 펼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정성이 부족했구먼 신령님이 크게 노해서 물고기로 변신에 나타났으니 병고가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겠어. 얼른 물고기를 모셔놓고 큰 곳을 해야겠어. 동네 어른들은 큰 병고가 일어난다는 말에 놀라 신장 할미에게 돈을 달라는 대로 줄터이니 큰 곳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장 할미는 물고기가 나타난 곳에 당집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린 다음 굿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집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굿을 했습니다. 신장 할미는 신이나 방울을 달랑달랑 흔들고 부채를 칠락팔락 펼치고 주문을 외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구시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친척집에 갔던 용덕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 보니 꿩이 그물에 걸렸던 곳에 강집이 생기고 동네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늘어서고 신장 할미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용덕이는 옆에 있던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간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용덕이는 허허 웃으려다 말고 당집에 모셔놓은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며칠 전 자신이 꿩과 바꿔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용덕이는 성큼성큼 당집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집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무당이 일제 이 소리 쳤어요. 그러자 용덕이는 며칠 전 자신이 개울해서 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과 그 다음 날 신척집에 가다가 이 고개 이 고개에서 그물에 걸린 꿩을 보고 꿩을 가져가면서 대신 물고기를 두고 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제 말을 못 믿는다면 이 물고기를 제가 구워 먹겠습니다. 신령님이라면 제가 벼락을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배만 부르겠지요. 용덕이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고기를 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벼락도 천둥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속은 것을 알고 신장알미를 찾았으나 이미 신장알미는 어디로인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을과 고을을 건너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근에서는 신령님을 구워 먹었다는 용덕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 즈음 용덕이네 마을에서 산 하나 내 하나를 두고 있는 남촌마을 기와집에서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소동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귀신은 장독을 깨고 기와짱을 박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그 딸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와집 주인은 용덕이의 이야기를 듣자 곧 머슴을 보냈습니다. 용덕이는 신령님을 구워 먹은 적이 없을 뿐더러 귀신을 물리칠 재간도 없다고 했으나 머슴은 듣지 않았습니다. 해괴한 귀신만 물리쳐 준다면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부디 거절 마시고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쫓겨나고 맙니다. 용덕이는 계속 거절했으나 머슴은 부득부득 매달렸습니다. 할 수 없이 용덕이는 기와집으로 갔어요. 기와집에서는 주인을 비롯하여 온 식구가 나와 용덕이를 맞아들였습니다. 본래 그 성격이 걸걸한 용덕이는 에라 이왕에 온바에야 어디 돼가는 꼴이나 보자 하고 편하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면 배가 도둑해야 하고 배가 도둑하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용덕이는 음식을 내오라고 한 뒤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주인은 뒷곁으로 가 귀신이 나온다는 느티나무를 가르쳐 주었지요. 몇백년을 묵은 듯 씹은 느티나무는 그야말로 귀신처럼 집 뒤에 버티고 서서 검은 그늘을 지붕에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귀신이 나올 때가 됐다면서 주인과 식구들은 문을 꼭꼭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용덕이는 마음을 다져먹고 뒷겹 모퉁이로 가 숨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무 중턱에서 파란 불이 번쩍 했습니다. 용덕이는 머리카락들이 하늘로 곤두서는 듯 했어요. 다시 파란 불은 나무 둘레를 빙빙 돌다가 벼랑간 딱 하고 벼락 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와 함께 쩌렁쩌렁한 호령 소리가 들렸어요. 첨벌을 받으려고 네 명을 듣지 않은 것이냐. 만일 내일까지도 내 앞에 딸을 바치지 아니하면 너의 온 식구를 다 몰살할 터이다. 파란 불은 다시 빙글빙글 나무 주위를 돌았습니다. 용덕이는 귀신의 불빛이 자기에게로 달려들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 했으나 불빛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에도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숨을 돌린 뒤 용덕이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 두 다리를 뻗고 들어누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은 커녕 심장만 쿵덕쿵 쿵덕쿵 울렸습니다. 용덕이는 두 눈을 뜨고 창이 훤히 밝아오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일찍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젯밤 귀신 소리를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리쳐야 되겠지요? 용덕이는 자신있게 말렸지만 속으로는 틈을 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가자 아침상이 나오고 뒤를 이어 머슴 하나가 큰 접시에 조린 생선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꽝과 바꿔놓았다가 귀신 소동을 일으켰던 생선과 같은 것이었어요. 용덕이는 묘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놈이 귀신 노릇을 하던 그놈이로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머슴은 눈을 크게 뜨고 용덕이를 보았습니다. 용덕이는 바로 요 놈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놈이 고객길에서도 귀와집에서도 요사를 부리고 있구나. 순간 머슴은 얼굴이 백직장처럼 펄해지더니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면서 용덕이 앞에 꼬라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정황을 보아 용서해줄 만하면 용서해줄 터이니 사실대로 말하거라. 머슴은 머리를 땅에 처박다시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감히 속이겠습니까?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머슴은 건넌마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십여 년 전 이 집으로 머슴을 살러 들어왔지요. 세경을 받는 대신 3년 동안 일을 잘하면 딸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머슴은 워낙 부지런하고 착실해서 주인의 눈에 들게 일을 잘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석삼년이 흘러갔습니다. 주인은 딸을 죽이는 커녕 세경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년이 흘러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요 근래 주인은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중매쟁이 까지 집 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머슴은 분하고 슬펐습니다. 머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귀신 소동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생선을 가지고 온 것도 주인이 들여보낸 것이 아니고 머슴이 일부러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당집에서 신령님이 변신한 것이라는 생선을 구워먹었다는 말을 듣고 오늘도 같은 생선을 먹을 배짱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용덕이는 머슴이 가엾고 주인의 소행이 괘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혼내주고 머슴의 소환을 이뤄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묘안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용덕이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귀신을 잡으려면 주인께서 제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인은 돈을 많이 달라는 줄 알고 수고비는 부르시는 대로 드리겠으니 귀신만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용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수고비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제물로 바치라는 딸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 인 것 같습니다. 임자에게 주지 않는 까닭에 귀신이 심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머슴에게 3년 뒤 딸을 주겠다는 약속은 자기와 머슴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막을 단 하루 만에 알아낸 것을 보니 이 사람이 귀신 잡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용덕이에게 큰 절을 하며 분부대로 하겠으니 귀신을 잡거나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 했습니다. 딸을 정해진 임자와 곧 결혼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애는 귀신한테 모두 당하고 말 겁니다. 주인은 그날로 딸과 머슴의 홀례식을 치렀습니다. 용덕이는 신랑 신부를 보며 싱글벙글 웃고 신랑도 용덕이를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다음부터 부잣집의 귀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덕이가 귀신을 물리친 것이지요. 귀신 잡는 용덕이에 대한 소문은 이제 인근을 넘어 삼남 지방에 두루 전해졌 답니다. 금강산을 지킨 오기 옛날 외금강 기습 한 마을에 오기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고 자란 금강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심지가 곱고 마음이 바른 오기를 칭찬 칭찬 하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기가 산에 올라 나무를 뜯어가지고 마을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탄 오랑캐들이 달려들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고 칼보림으로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기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오기 또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랑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랑캐로부터 벗어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에 잠긴 오기의 눈앞에 아름다운 금강산이 말없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안겨왔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땅거미가 밀려들며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도망치던 오랑캐들은 산마루에 오른 후에야 마음이 좀 놓였는지 쉬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산밑에서 아군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군사들에게 오랑캐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해. 모진 마음을 먹은 오기는 치마자락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오기의 몸을 감싸며 산마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오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불빛을 본 아군들은 오랑캐를 향해 화살의 빗발처럼 쏘았습니다. 뜻밖의 화살 벼락을 맞은 오랑캐들은 갈팡질팡하다가 무리를 지어 골짜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오기는 오랑캐들의 무리 속으로 불이 붙은 몸을 던졌습니다. 산마루에 올라선 우리 군사들은 오기의 온몸이 불덩어리에 휩싸여 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잠하던 골짜기에서 거센 바람이 일더니 오랑캐들이 몰려있는 온 골짜기 안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금강산으로 숨어들었던 오랑캐들은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금강산 골짜기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몇 차례씩 새참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금강산 인근 사람들은 이 바람을 금강 내기라고 부르며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오기를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돌을 금으로 본 사람 옛날에 나홍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승려가 된 그는 일찍부터 많은 불교서적을 읽어 불교의 교리에 능통하였고 그 지식 또한 깊고 풍부하였습니다. 나홍은 금강산의 여러 절에 불교를 전파하였고 높은 승려로서 명망이 높았어요. 세월이 흘러 고령이 된 나홍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온 한 생을 깊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려서 금강산에 들어와 공부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십 년 오로지 불도만을 연구하고 수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또한 절을 짓는 데 평생을 바쳤으니 그만하면 불학자로서 마음에 꺼릴 것이 없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고통없이 살아가는 속세를 보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 이었습니다. 나홍은 이 소원까지 풀고 기쁜 마음으로 생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내려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나홍이 산천에 풍치가 있고 아름답고 그윽한 정서가 넘치는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나홍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화를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을 높이 둘러친 어느 집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그 안에서 심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주인인 듯한 사람이 열두어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모질게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매질을 하는 거요? 저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종사리를 하다가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아이가 빚도 갚지 않고 종사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요. 그날 밤 나홍은 다시 한 번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나홍이 어느 외딴 집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밖에서 투닥투닥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잡아라 죽여라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어요. 나홍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왠 왠 군사들이 장정 하나를 붙잡고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장승같이 큰 젊은이가 순식간에 땅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나는 정말 도적이 아니란 말이오. 젊은이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인가 부처님의 뜻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만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되고 있으니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마도 내 지성이 부족했던 탓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나홍은 세상 구경을 단념하고 다시 절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부처를 마주하여 불황연구에 바쳐온 한생을 자부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두루 궁리하던 끝에 생각해낸 것이 큰 불상을 하나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를 하나 크게 새기어 그 신령스럽고 자비한 뜻을 더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나홍은 부처를 새길만한 곳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적당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오람차고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만폭동과 통하는 길이 있어 불공을 들이러 오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찔하게 높은 절벽으로 된 바위 벼랑에 내새를 가르쳐주는 미륵보사레 상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주 많은 석공들과 승려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벼랑에 올라가 먹줄을 치고 미륵의 화상을 그린 다음 석공들에게 따르게 하였습니다. 보살상 앞에는 넓은 털을 닦고 암자를 지은 다음 큰 석등까지 세워 저를 찾는 사람들이 아무 떼고 불공을 들일 수 있게 하였어요. 나홍이 돌아보니 보살은 수려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급작스레 끝이 난 절벽에 붙어 거연히 튈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과 신령스러움이 비길 때 없었습니다. 나홍은 부처의 이름을 묘길상 이라 하고 그 앞에 저를 묘길상 암 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홍은 이제는 부처의 뜻이 멀리 퍼지게 되고 위험도 잊게 되었으니 사람들도 그 뜻을 받들리라 생각하고는 스스로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나홍이 이렇게 애를 써서 불상을 새기고 절까지 지어놓았지만 웬일인지 그 후에도 부처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홍을 받들고 따르던 제자들도 다 어디론가 흩어졌고 결국 묘길상 암에는 종훈이란 승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훈이 남았던 이유는 나홍의 말대로 부처를 믿으면 불화도 없어지고 잘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처를 믿어도 잘 살기는 커녕 굶주림조차 면할 수가 없었고 혹한의 겨울에는 몸에 스며드는 추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훈은 피팍한 생활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달라고 부처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년 어느 날 종훈의 눈앞에 묘길상 전체가 금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종훈은 너무 반가워서 그 한쪽 귀를 쪼개보았어요. 금이 분명해 틀림없는 금이야. 종훈은 손이 닿는 대로 금을 떼어내가지고 장에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보니 그것은 금이 아니라 보통 돌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땡중이 어딨나 돌덩어리를 금이라고 속이다니 부처님의 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생긴 건 벌쩡해가지고 사기를 치다니 원 종훈은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빌고 빌어도 은혜를 모르는 놈은 바로 부처 내놈이로구나. 화가 난 종훈은 그 길로 저를 뛰쳐나와 평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나홍이 그렇게 애써 새겨놓은 부처는 제 몸뚱이까지 떼인 채 버림을 받고 산골작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소념 목수 이야기 금강산에 있는 정양사 악들의 약사전을 지을 때 일입니다. 이곳은 금강산에서도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니 절도 아주 멋지게 지어야겠어. 정양사 주지스님은 약사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수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목수를 고르려고 하니 솜씨들이 서로 엇비슷하여 어느 누구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걸맞은 목수를 고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춘산동 이라는 작은 마을에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목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양사 주지스님은 춘산동 에 산다는 목수를 데리러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 후 주지스님은 아주 귀엽게 생긴 소년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솜씨가 좋다니 목수로 모시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목수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모두 놀랐습니다. 주지스님은 소년을 도 목수로 모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도 목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목수한테 일감을 적당히 맡기고 자기는 어디론가 나들이를 갔다 오는 것이었어요. 참다못한 어느 목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를 이끌어 가야 할 도 목수가 날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요? 그러자 소년 목수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요. 당신들도 내일 백온대에 한번 올라가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철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해야지요. 무조건 이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어린 목수만 믿다가 이 큰 공사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도 목수인데 설마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요? 목수들은 이렇게 수근 거렸습니다. 목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다음 날부터 소녀는 밖으로 다니지 않고 마당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 이라곤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는 일 이었어요. 며칠 후 더 자를 나무가 없게 되자 소녀는 자기가 자른 나무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나무를 세어본 소녀는 고개를 한 번 기웃하더니 다시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상한지 눈을 끈뻑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도구를 주섬주섬 챙기며 말했습니다. 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 도목수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나 없어졌어요. 주비에 도둑이 있는데 어떻게 저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곁에 서있던 불목하니가 명구스러운 표정으로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나무 토막 내가 지웠습니다. 나무 토막 하나쯤 없어도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목침감으로 하나를 빼두었지요. 불목하니는 숨겨놓았던 나무 토막을 가져왔습니다. 소년 목수는 그나마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나무 쓰지 않겠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불목하니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나무 토막에는 잡스러운 생각이 묻어있기 때문이요. 그러고 나서 소년 목수는 일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젠 정성을 다해 저를 일으켜 세워봅시다. 소년 목수는 일꾼들에게 일감을 분담시키고 자기는 제목들을 부지런히 주워 섬겼습니다. 이럴 수가 도목수가 쥐어주는 대로 받아놓기만 하면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더니 일꾼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루 만에 약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불목하니가 숨겨놓았던 나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한 대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게 빈틈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약사전을 다 지은 다음 색을 입히고 나니 절의 건축구조와 그 수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지었다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건물이야. 들뻐도 쓰지 않은 건물의 지붕 한 가운데 천근짐되는 바위를 연고 모양으로 다듬어 모자처럼 얹어놓다니. 뛰어난 소년 목수에 솜씨를 두고 감탄을 하던 구경꾼들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도 목수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미숙한 저한테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다만 만군데에서 사방 둘레를 보면서 육각집을 구상했고 백온대에 올라가니 긴 추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중양성에 석양에 빗긴 노을빛을 구경 못했더라면 단청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구룡연의 장엄함을 보면서 대담성을 배웠지요. 그제야 일꾼들은 그가 처음 왔을 때 산청 구경을 부지런히 다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근거렸던 일꾼들이 사과를 하려 할 때쯤 소년 목수는 이미 행장을 꾸리고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바위가 된 개구리 옛날 온정리의 달걀바위산 아래에 깊이 파인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우물 안에 십여마리의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루 일과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란 우물 위에 동그랗게 보이는 푸른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늘 한 조각의 푸른 하늘만 보며 살아봤던 개구리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보다 더 훌륭한 곳이 또 어디 있으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한 개구리 세 개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침에 난데없이 한 마리의 까치가 날아와 안더니 개구리들에게 우물박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까치는 일년 사시사철 꽃이 만발한 강남의 꽃동산 이야기이며 여름철 온 천지가 눈과 얼음에 파묻혀있는 북극의 희한한 설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름난 명승지도 빠짐없이 알려주었어요. 까치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고 신비스러웠습니다. 우물 밖이라고는 동그란 하늘 밖에 모르는 개구리들에게 까치의 말은 모두 거짓 같았습니다. 눈이 둥글해진 개구리들은 참다못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까치야 너는 어디가 제일 좋니? 나이 어린 개구리가 눈알을 대굴거리며 물었어요. 금강산이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금강산 금강산이라고? 개구리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금강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금강산이 어떻게 생겼고 어찌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금강산에 보내어 직접 보고 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까치는 개구리들을 기꺼이 돕기도 했으며 개구리들은 체격이 크고 힘이 좋은 개구리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까치는 그 개구리를 등에 업고 온 누리를 날면서 세상 구경을 다시 키고 나서 금강산의 한 골짜기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상 천지를 돌아보며 어리둥절했던 개구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금강산의 멋진 경치에 더욱 놀랐습니다. 개구리는 제 발로 걸으며 구경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걷기 시작한 개구리가 옥여봉 끝에 기어오르려니 숨이 차서 더는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개구리는 헐떡거리면서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경치가 펼쳐져 있기에 까치가 그토록 금강산 자랑을 한 것인가. 이런 호기심은 맥이 빠진 개구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기어간 개구리는 한낮이 지나서야 겨우 옥여봉 중턱에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선 순간 개구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단 말인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 틈새에서도 푸르게 자란 소나무 저 멀리 보이는 구룡려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뿌연 산안개 사이로 일곱 빛깔 무지개가 곱게 늘어서 있고 기암 절벽 에서는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파란 소는 하늘보다 맑았습니다. 개구리는 자꾸 봐도 또 보고 싶고 볼수록 아름다운 광경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돌아갈 줄 모르던 개구리는 두 눈을 부릅든 채 그대로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답니다. 옥여봉 중턱에 있는 개구리 바위는 이때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각자가 대처하는 태도는 다르겠지요? 문제 상황을 불평할 수도 있고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고 그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넘길 수도 있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